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요구사항 확인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현행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생소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절차가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것이죠.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그 다음 설계 단계 들어가고요. 그 다음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운영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학습할 내용은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단계,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는 필기와 다르게 주관식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강의를 한번 빠르게 들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어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표 시스템, 목표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존의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행 시스템의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서 이것을 참고를 해서 목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현행 시스템의 플랫폼은 또 어떻게 되는지. 플랫폼이라면 카카오톡도 하나의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플랫폼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플랫폼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어떤 것을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프트 개발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행 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기능은 또 어떻게 되는지, 주고받는 데이터의 어떤 인터페이스, 그리고 소프트의 구조, 아키텍처, 그리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되는지, 하드웨어는 어떻게 되는지, 네트워크 구성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행 시스템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설계를 하려면 현행 시스템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자, 그럼 목표 시스템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목표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사용해야 될 운영체제가 있을 거고요. DBMS, 미들웨어. 자, 미들웨어는 WAAS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적인 처리를 위한 서버가 WAAS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미들웨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할 때 또 고려사항이 있을 거예요. 목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때 고려사항들, 어떤 운영체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DBMS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 그런 고려사항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를 융합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A라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이 A라는 비즈니스를 이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가 있으면, 자, 골프라는 비즈니스가 있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 비즈니스 하나만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이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서, 자, 이 비즈니스를 추가를 해서, 융합을 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비즈니스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다 보면, 생소한 용어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생소한 용어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 현행 시스템 분석을 할 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플랫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원래 기차나 전철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컴퓨터 IT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토대, 토대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대가 제품의 형태로 될 수도 있고요. 서비스, 자산, 기술, 노하우, 이런 여러 형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 플랫폼,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숙박 플랫폼, 카카오톡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신저라든지, 게임, 상거래, 결제 플랫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달을 할 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교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플랫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성능 특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의 성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성능을 분석을 하려면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성능이란 것은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이 되죠. 하지만 정확한 성능 측정을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성이란 것은 운영 프로그램을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하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응답 시간이란 것은 운영 프로그램이 사용자 요청에 응답하는 데 걸리는 시간.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겁니다. 처리 양을 보시면 운영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벤트 처리 양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사용자가 여러 명이 있죠. 요청을 할 겁니다. 서비스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벤트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청을 100건을 했어요. 서버가 서비스를 100건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가 되는 거예요. 100%를 처리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내에 처리한 웹페이지 히트율. 웹페이지 히트율. 히트가 뭐냐면 웹서버에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요청하여 성공적으로 웹서버가 응답했을 때의 단위를 뜻하는 겁니다. 100건을 요청을 했어요. 100건을 성공적으로 응답을 했다. 그러면 웹페이지 히트율이 100%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처리 양하고 관련이 있겠죠. 사용률. 서버 자원을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사용을 하느냐. 그런 사용률도 중요한 겁니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여러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의 자원을 이용을 할 겁니다.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서. 서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버의 자원을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을 하고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 사용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버 자원의 사용률이라든지 네트워크 대역폭. 네트워크의 사용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낮으면 좋은 겁니다. 비즈니스 융합을 말씀을 드릴게요. A 비즈니스, B 비즈니스를 합치는 겁니다. 우리는 IT, IT를 기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골프라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IT 기술, 스크린이라는 기술을 추가를 해서 새로운 스크린 골프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IT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존 산업의 가치가 IT의 융합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된다. 이게 비즈니스 융합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을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첫 번째 할 일은 현행 시스템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행 시스템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현행 시스템의 적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다른 시스템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정보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무엇인지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정의에서 시스템의 구성, 이 내용이 되고요. 제공하는 기능, 이 내용이 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이게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을 파악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현행 시스템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구성 한번 보도록 하죠. 시스템 구성 파악은요. 조직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업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기관 업무가 있고 이게 핵심이 되겠죠. 기관 업무는 핵심이 되는 업무들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하위 시스템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만약 계산기라면 계산기에서 더샘, 뺄샘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뜻하는 거고요. 각각의 시스템명이 어떻게 되고 시스템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능을 파악을 합니다. 기능은요. 단위 업무별 각각의 시스템별로 해서 기능을 계층화시켜서 계층형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레벨1, 레벨2, 레벨3 이런 식으로 계층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탐색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시스템 기능 파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형식, 프로토콜, 연계 유형, 주기 이런 것들이 있죠.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연동하는 데이터, 연동 형식, 규약, 연계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먼저 아키텍처 구성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키텍처 구성도라는 것은 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어떠한 기술 요소를 사용하는지를 최상위 수준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아키텍처 구성도로 하는 겁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UX 레이어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계층을 나눈 겁니다. 기술적인 요소들을 계층별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아키텍처 구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 업무 시스템별로 해서 아키텍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관 업무 기관 업무 가장 중요하죠.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들의 제품명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라이센서, 라이센스 수 이런 것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파악을 하면 되고요. 라이센스 적용 방식의 기준에 보시면 사이트, 서버, 프로세서, 코어, 사용자 수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이트라면 우리가 사이트를 구성을 할 때 웹사이트가 있고 모바일 사이트가 있죠. 그럼 우리가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기술 보안 관련된 기술이다. 그럼 여기에 적용이 되고 또 여기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라이센스 비용이 이렇게 사이트가 개수가 많아지면 그때마다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이것은 하나의 회사가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하나의 비용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사이트의 개수에 따라서 혹은 구성되어 있는 서버의 개수에 따라서 프로세서의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의 개수 그리고 사용하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또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보시면 하드웨어 구성도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각 구분별로 해서 시스템명, 서버의 용도가 있을 거고요. 서버의 제품명이 있을 거고요. 주요 사양, 수량, 이중화 여부 이런 것들 있죠. 이중화라는 것은 장애 시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서버를 구성을 할 때 A라는 서버, B라는 서버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클리언트가 A서버를 이용을 하다가 A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B서버로 해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버 이중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구성도 파악을 해야겠죠. 방화벽, 라우터, 웹서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라든지 용도 그리고 장비 제품명 주요 사항은 또 어떻게 되는지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파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두 번째 개발 기술 환경 정의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운영체제, DBMS, 미들웨어 이런 것들을 선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요. 돈 주고 사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오픈소스가 있을 거예요.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저작권 관련된 정보들을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운영체제을 말씀을 드리면 운영체제이란 것은 사람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것을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은 1과 0, 2진수 형태로 해서 작동이 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인터페이스하는 역할은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고려를 할 때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려를 해야겠죠. 현재 구축하려는 시스템하고 맞는 운영체제를 정해야 될 겁니다. 그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면 기준이 되는 것이 가용성, 성능, 기술지원, 주변기기, 구축비용 이 구분 기준에 맞도록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 고유의 장애 장애하고 가용성하고 관련이 있죠. 장애 발생 가능성 그리고 메모리 누수 메모리 누수라는 것은 메모리가 있으면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메모리를 사용하길 원합니다. 메모리가 있어야만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1이 메모리를 사용하고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으면 다시 메모리를 반환을 해야겠죠. 반환을 해줘야만 다른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환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가용성하고 관련이 있고요. 보안상의 허점,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버그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성능하고 관련된 것은 동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대량의 파일, 작업이 가능한지 메모리의 크기 여러분들이 사용한 운영체제가 32비트도 있고 64비트도 있을 겁니다. 그런 메모리의 크기 그리고 기술 지원 안정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패치 파일이 제때 제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끼리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는지 오픈소스인지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인지 주변기기 설치 가능한 하드웨어 그리고 다수의 주변기기를 지원하고 있는지 구축 비용 하드웨어 비용 라이센스 정책과 비용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 총 소유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DBMS는 여러분도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드디스크라든지 컴퓨터 저장장체에 저장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페이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DBMS가 되는 거예요. DBMS는 사용자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생성, 조회, 변경 이런 관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는 오라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고려사항은 비슷합니다. 조금 전 운영체제에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유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미들웨어 보도록 할게요. 미들웨어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 확장하여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운영체제가 제공하지 않은 기능들 그 기능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WAS라는 것이 있습니다. WAS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가장 키가 되는 것은 동적이라는 것이 키가 되는 겁니다. 동적. 동적인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WAS가 필요해요. 종류는 탐캡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고려사항을 보시면 가용성, 성능, 기술지원, 구축비용 이런 각각의 구분별로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이중안은 조금 전 말씀을 드렸고 가비지 컬렉션 쓰레기를 수집한다는 얘기인데 쓰레기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메모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으면 여러 작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 메모리를 사용하고 반환하고 사용하고 반환하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작업이 이루어지면 메모리 공간이 조각조각 나는 경우가 있어요. 조각이 나게 되면 이 메모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일정 크기 이상은 되어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조각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 관리하는 기술이 가비지 컬렉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오픈소스 오픈소스는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는데 라이센스의 종류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100% 공개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수라든지 기술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